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빈턴은 포치가 설치가 돼 있어서 바로 밑에 차를 주차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 이쪽에는 스크린 골프를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맞은편에는 정말 헬스장처럼 굉장히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의 혼돈볼 박봉석 팀장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세련되고 멋진 콘크리트 주택을 소개하려고 이곳 인천에 왔는데요. 특히 이 집은 집 안에 캠핑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저하고 같이 집 구경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으로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만 1년이 된 주택입니다. 전체 면적은 82평이고 1층 38평, 2층 44평, 이렇게 2층이 더 큰 구조로 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외장재는 차갑고 시크한 느낌을 주는 그레이 계열의 와이드 롱브릭으로 기본 마감을 했고요. 거기에 대비되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엠블럭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빈터는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밑에 차를 주차를 하고 계시고요. 위에 1층하고 2층 사이에 보시면 이 주택은 1층보다 2층이 약 6평 정도 더 큰데요. 철근 콘크리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별다른 기둥 없이 1층보다 2층을 더 돌출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끔 2층 건물 자체를 더 뺐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집의 주차장 입구인데요. 집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께서는 이 주차장을 중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은 중정이 두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현관 입구 쪽인데요. 보시다시피 양쪽에서 진입이 용이하게끔 현관을 만드셨고요. 지금 이곳이 현관의 모습인데요. 신발장 색깔 자체를 다크한 블랙으로 하셔서 굉장히 세련미를 주고 계시고요. 밑부분에도 신발을 넣을 수 있게끔 신발장 자체를 높게 설치를 하셨고 거기에 간접 조명으로 효과를 주었습니다. 여기 건축주께서 선택하신 중문인데요. 3연동 도어 중에 초슬림 슬라이딩 도어로 선택을 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된 멋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 중문이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중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집을 다리로 연결시킨 것 같은 H자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 택지지구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집들은 주택 자체를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앞정원을 두게 되는데요. 그 앞정원에서 가족들이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뭘 해도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뭘 하기가 좀 불편한 정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H자 구조로 건물 자체를 배치를 하고 양옆에 중정을 두게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게스트룸 2개, 욕실이 2개가 설치가 되어있고요. 2층 부분에는 안방과 부부욕실, 게스트룸 하나, 그리고 운동실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거실인데요. 거실과 주방을 일체형으로 두셨고 크기는 약 20평 가까이 됩니다. 요즘 많은 주택들이 인테리어 부분을 화이트 모던 스타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주택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크하고 무채색 계열의 그리색의 월패널과 시크한 블랙 계열의 등박스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내 집이 좀 작다, 거실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밝은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하시면 훨씬 더 커보이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이 주택처럼 충분한 크기의 거실이라고 하면 정말 세련된 다크 스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셔도 너무 멋지게 나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 오픈 천장을 이 집에서는 안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충고가 2700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양옆으로 창을 설치해서 바깥의 풍경과 집안의 중정을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창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큰 통창을 특히나 중정 쪽으로 설치를 해서 내 집 어느 곳에서든 중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주방 가구도 등박스와 마찬가지로 시크한 블랙 계열의 가구로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문쪽이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개인 차항에 따라서 거실과 주방을 분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계에서 최우선으로 설계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생활 보호였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H자 형태로 만들되 양옆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벽을 만들고 중정을 이렇게 꾸미시게 됐습니다. 보시면 작은 숲속에 온 것처럼 이렇게 나무도 신고 꾸며 놓으셨고요. 또 흔히 말하는 숲속 영화관처럼 영화를 볼 수 있게끔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누구의 감속도 받지 않고 도시에서 숲속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셨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중정인데요. 애초 기획 의도는 주차장이었습니다만 주변에 워낙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중정으로 지금은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동식 수영장도 갖다 놓으시고 바베큐 파트럴 할 수 있는 의자랑 테이블도 설치하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셨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거실 반대쪽인데요. 양옆으로 게스트룸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의 메인 화장실이 지금 이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그레이 계열의 타일로 색깔을 통일하셨고요. 각출 건 다 갖춘 메인 욕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메인 욕실의 문은 포켓도어를 설치를 하셨는데요. 다용도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포켓도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안정장치가 기본적으로 세게 열어도 한 번 안정장치가 걸려서 부드럽게 열리게끔 닫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안정장치가 걸리게끔 이 안정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포켓도어입니다. 지금 이곳은 1층의 게스트룸인데요. 양옆으로 3.5평 크기의 똑같은 방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든 중정을 볼 수 있게끔 통창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단이 2층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단조난간으로 마감을 하였고 오프닝 계단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오프닝 계단도 굉장히 멋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막아져 있는 계단을 선호하시고 그 하부 부분을 창고나 여러가지 수납공간으로 활용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의 공간 노석은 맨룸 안방이 되겠고요. 안방 안에 보부욕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게스트룸이 하나가 더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운동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안방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 욕실이 건축 측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부욕실인데요. 보통 욕실보다 약 100 정도 큰 크기이고 또 특색있게 조족식 욕조를 설치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욕조이기도 합니다. 1층 욕실이랑은 다르게 1층은 전체 그레이 계열을 더하면 이 욕실은 전부 시크한 블랙 계열로 해서 좀 더 세련된 멋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은 2층의 안방 옆에 있는 방인데요. 1층의 방들은 손님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방은 가족들이 오셨을 때 누무시는 그런 손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벽은 디자인 월인데요. 벽 하나를 이렇게 이질적인 패널로 해서 독특하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도 벽도 마찬가지로 1층과 통일대계 월패널로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간접조명을 넣으셔서 굉장히 좀 분위기 있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창호를 굉장히 크고 많이 설치를 하셔서 최강 효과를 굉장히 높여주셨고 그래서 집이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집이 되었습니다. 이 집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운동실이 되겠습니다. 운동실의 입구는 양계 도어로 설치를 하셨고요. 한번 따라오실까요? 보시면 이쪽에는 스크린 골프를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맞은편에는 정말 헬스장처럼 굉장히 다양한 운동기구들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된 별다른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멋을 주는 노출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마감을 하셨고 주택에 스크린 골프를 이렇게 설치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서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 맞은편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워낙 건축주께서 운동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헬스장에 온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운동실에 설치된 욕실인데요.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거나 운동을 하시다가 샤워를 하시거나 또는 볼일을 보시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보셨던 인천피주택 같은 경우에 기획의도부터 건축지의 어떤 가장 큰 뜻인 사생활 보호라는 의견이 반영돼서 나오게 된 주택인데요. 또 일반 주택에서 볼 수 없는 운동실이랄지 중정이랄지 여러가지 또 색다른 공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건축계획이 있으실 때는 항상 기획의도부터 먼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될지 그 부분부터 설계에 반영을 하신다면 멋진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성우의 박몽석 팀장이었습니다. 안녕